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태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어 표현으로 태도가 attitude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 삶의 태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태도 그리고 자기 조국에 대한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방송을 하게 되면 저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태도 안에 대한 태도 이렇게 다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인에 대한 태도 되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서양 속담에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attitude is everything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태도가 그 사람 전부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타인을 대하는 것 일을 대하는 것 자기가 나서서 자란 나라를 대하는 것 이게 다 attitude지 않습니까? 아주 멋진 표현이죠. 태도가 전부다. 오늘 참 이 소설가들 소설가들은 뭐 그렇게 세상사리에서 크게 부유하게 이렇게 살 형편은 아니지만 소설가들은 언어를 만드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시인도 물론이고 언어를 조탁하는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문장보다도 이렇게 언어를 만드는 능력이 뛰어난 소설가들의 문장은 굉장히 감미롭기도 하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읽고 시를 읽는데 아주 젊은 우파 그런 소설가 가운데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응준 시인이자 소설가 제목이 멋있네요. 조선일보에 기구하는 21번째 짧은 글에 인간으로서의 태도 인간으로서의 태도가 참 귀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여러분들 많이 흔들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제목을 너무나 아름답게 정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태도. 이제 운동권 출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담았는데 특히 운동권 출신들을 의도적으로 기업에 많이 채용해 줬던 그런 사업가 가운데 한 분이 돌아가신 대우그룹의 김우중 창업자죠. 아주 의도적으로 취업길이 많이 막힌 운동권 출신들을 많이 받아줬습니다. 여기 보니까 1987년 이후 운동권만을 따로 뽑았던 대기업이 있었고 돌아가신 김우중 회장이 이제 좀 불우해 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정말 그 파격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던 분이었죠. 이제 운동권 출신 법조인들이 대거 양산될 수 있었던 것이 이 사이 선배들이 그들에게 벽을 치지 않았다는 증명이다. 이제 이 글을 쭉 읽어놨는데 이런 마지막의 부분이 너무나 이렇게 인상적이 가지고 87년도 넥타이 부대가 지금의 70대 이상이 됐고 산업을 발전시킨 그들은 노력한 결과 말고는 바라지 않았고 이 당시 사람들이 자립심이 굉장히 강하죠. 자립자존. 그리고 이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집안을 일으켜야 되고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 나라에 이바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같은 이들이 노소와 세대를 불문하고 자유민주주의자들이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 힘으로 이뤄서야 된다는 그런 시대정신을 고스란히 반영한 사람들이 지금 70대 이상인 거죠.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 좀 활발함이 있는 겁니다. 스스로 이뤄선 것에 대한 자긍심이나 자부심도 있고 우리 역사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주의자들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 중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에 무슨 민주화 운동이 있었단 말인가 당신들이 사회주의였다고 주사파였다고 미워하는 게 아니다. 이 영준 작가 이야기입니다. 무식하고 특권적이고 타락해서 위선 속에서 부패의 생태계 반지성적 생태계를 만들어 사기치며 영업하고 약탈해서 내 이 영준이 당신들을 싫어하는 것이다. 인간을 미워해서가 아니고 싫어서 당신들과 헤어진다. 이 영준 작가 자신이 이 세대인데 도대체 너희하고 같이 갈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갖고 있는 세계관이 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뭐 삶 자체가 여러분들 자유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내 자신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내 자신이 내 스스로 이뤄서 내 인생을 잘 개척해야 되고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 훗날 됐으니까 공부를 해보니 그게 이제 전형적인 자유주의자의 특성인 겁니다. 자립자존 정신이 엄청나게 강한 거죠. 노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절대 폐를 안 끼치겠다. 그래서 몸 관리도 열심히 하고 지적으로 열심히 하고 물론 열심히 한다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분께서 잘 도와주셔야 여러분들 건강도 유지를 안 하겠습니까 자유주의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인을 찾기가 참 우리 역사에서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자유주의적 시각을 가졌던 사람은 소위 한국의 산업화의 역군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그거하고 대조적으로 이영준 작가 자신이 386세대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한 게 뭐가 있노 너희들이 뭐고 너희들이 그냥 울러다니면서 뭐죠 특권 타락 부패 이제 심지어는 뭐까지 했습니까 공직선거까지 도덕질을 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 선거 때문에 또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586세대다 않습니까 특권 반칙 사기 조작 위선 거짓 그게 다 그냥 그 사람들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386이란 문화적 분위기의 최면 당에서 착취 당하던 대중이 앵브리에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고 저항하기 시작했다. 유치하고 위험하고 부당해서 더는 당신들과를 못 지내겠다는 거다. 군부독재가 종식되었듯이 운동권 정치 청산에 나선 것이다. 이게 이제 제대로 되려면 4월 10일 총선 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공직선거가 이제 공정선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이 영준 그런 작가하고 제가 조금 마지막 결론은 청산운동이 제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지만 저는 이제 저는 청산운동이 제대로 되려면 선거공정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된다. 마지막 문장이 앞건이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들에게 인간으로서의 태도를 촉구한다. 그겁니다. 인간 좀 되라는 거 아닙니까 인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생각을 교류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세상이 어둡고 힘들더라도 우리 개개인은 참 인간으로서 고결한 그런 태도를 갖춘 그런 사람으로 저마다의 분야에서 열심히 삶을 일구어 나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attitude is everything인 겁니다. 태도가 모든 것이다. 그 태도는 진지하고 성실하고 치열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거를 586들이 못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선거까지 손을 댄 겁니다. 그냥 권력은 갖고 싶은데 국민들은 표를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자기들이 표를 넣어 가지고 그냥 선거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어떻든 삶의 태도 인간으로서의 삶의 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